Q. A.T.G의 지난 시리즈를 돌아보는 이벤트 둘, 셋! A.T.G의 손팀! 안녕하세요, A.T.G입니다! 네, 여러분! 슈스티즈가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와우! 시간 진짜 빠네, 슈스티즈! 벌써! 슈스티즈에서 1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볼까요? 네! 1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A.T.G의 지난 시리즈를 돌아보는 이벤트죠! 바로 해정왕의 유토피아인데요! 안개 속 원더랜드가 나타났던 겁니다. 저희는 바로 원더랜드로 항해해야죠. 원더랜드 속 곳곳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보물은 바로 엄청난 보상이겠죠. 미션을 통해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서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1주년을 맞이해서 매일 매일 증정되는 소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접속해서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다양한 패키지, 다양한 보상 엄청 많네요. 이렇게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슈퍼스타 에이티즈를 즐겨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바로 슈스티즈에 접속할 때죠. 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뭐예요? 1주년에 한 살이잖아요. 무럭무럭 자랑하고 있는 슈스티즈를 제가 한번 저희가 새싹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슈스티즈 1주년 축하를 위해 변신한 귀여운 새싹티즈를 슈스티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1주년 기념 스페셜한 한정 테마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 같이 1주년을 맞이한 슈스티즈로 떠나볼까요? 네.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에이티즈 팀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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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